반가운 봄비로 그간 계속되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번 비는 앞으로 최고 10mm 더 내린 후에 대구부터 차차 소강상태에 들면서 오후에는 모두 그치겠는데요. 아침 출근길 아직 비가 내리는 곳은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롭게 나와주시고요.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강수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공기질 깨끗하겠는데요. 여기에 종일 날은 흐리지만 아침에는 대구 15도, 안동과 김천은 14도로 평소보다 높은 출근길 기온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낮에는 대구 22도, 안동 21도, 김천도 22도로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느껴지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권에서 차차 벗어나면서 종일 하늘은 흐리지만 아침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변화 시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5도, 고령 1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2도, 고령도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 14도, 구미 15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문경과 구미 모두 2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시각기온 14도, 영향도 1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21도, 영향 20도로 종일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미터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내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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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